자 이번에 우리가 배워볼 것은 투부정사구 명사조 용법에서 가주어 진주어 용법이에요 가주어 진주어 우리 어디서 배운 것 같아 그지? 주어 자리에다 잇을 넣고 어쩌저쩌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 만드는 방법은 진주어로 사용돼 그러니까 투부정사구가 주어로 있었던 거야 그거를 뒤로 보내고 문장 맨 앞에다가 잇을 쓰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잇은 그것은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안해도 돼요 투부정사구는 명사조 용법이니까 앞쪽에서 배운 거랑 똑같이 걷기음으로 해석하고 주격조사 은느니가 붙이면 돼 자 실제로 한번 봐봅니다 자 to eat fruit in the morning 아침에 과일을 먹는 것은 is always good for your health 니 건강을 위해 항상 좋아 그래서 투부정사구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문장 주어로 쓰였던 거예요 당연히 동사 목적으로 나누지 근데 그 자리에 it을 넣고 이 투부정사는 이렇게 맨 뒤로 보내버린 거야 이거를 가주어 진주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장 분석하는 방법은 it 밑에는 가짜라고 적어주고 투부정사 밑에는 진짜라고 적어주면 돼요 해석은 그것은 항상 너의 건강을 위하여 좋습니다 아침에 과일을 먹는 것이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쫙 봐서 아침에 과일을 먹는 것이 니 건강을 위해 항상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자 잠시 멈춰서 여러분들이 직접 풀고 그 다음에 또 동영상 이어서 들으세요 자 다 해봤죠 자 여기에는 가주어 진주어로 바꾸래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 문장 맨 뒤로 이렇게 보내줘야겠죠 여러분들은 실제로 써야 돼 이 자리는 it을 쓰고 자 그래서 여기는 가짜라고 적어주면 되고 여기가 동사 여기는 end가 a and b로 단어를 연결하네요 b 동사 뒤니까 주격보라고 할 거고 여기 투 밑에 진짜라고 적어주면 되고 얘가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전명구 자 이것도 이 자리에는 it로 바꿔주고 is가 동사 얘가 주격보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를 맨 뒤로 보내주면 되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메이크가 근데 5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5을 적어주고 목적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목적격보하게 목적어를 목적격보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어머니의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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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